소인이 알기로 장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형의 생각에 이 일을 어찌 해결하면 좋겠어 왜 대협이가 그런 짓어? 혹시 대협이가 지 비밀을 알아낸 게 아닐까요? 칼이 되란 말씀 아니십니까? 루과에 합격하여 여의 칼과 방패가 되도록 하여라 그놈이 주상과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김제남을 비롯한 대충년 옥사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신원 벗고 나라! 미안하여 언제만 볕으로 나갔어 그놈은 미끼다 이 척을 낳기 위한 미끼 오발로 위장에서 김대석을 쏴하라